이번 브이로그는 망했어 첫 휴간날 아침입니다 머리가 검은색이에요 이제 샤워를 했으니까 머리를 말려볼 겁니다 밥을 먹으러 먹을까요? 오늘의 메뉴는 쭈꾸미 볶음과 아웃국 그리고 멜티즈먹밥 양송이 치즈구이 이렇게 지금 가는 반찬과 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외식을 해볼게요 아주아주 건강해보이는 한끼입니다 오늘 다 먹을 거예요 카메라를 이렇게 돼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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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윙이 뭐 할 거야? 나는 이따가는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응 맛있어. 친구랑 게임하고 그러느라 찍은 게 없어요.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해서 잠깐 친구들 보고 오고 한 게 다네요. 저번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청담까지 청담 한강공원까지 저기 리노 형이랑 이행이랑 뛴 적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현진이 거는 대신 반납해 주는 적 저희 다 왔어요. 저기에 보이는 우리 회사 여기서부터 이따가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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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4초가 남았어요. 14초! 나왔는데 아 아 못 가겠다. 가려면 뛰어야 되는데 이거 애매해요. 가운데 이제 갇혔습니다.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갇혔어요 안녕 강아지야 안녕 이제 시키지기한테 카메라를 반납하기 직전인데요 많이 찍은 건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진짜 안녕